안희정 충남지사가 테드로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감염병 관리와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. 안지사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감염병 관리에 대한 경험과 자산 공유를 약속했습니다. 또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와 암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WHO의 연구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. 이에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WHO와의 공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